이번 시간에는 사다리 매듭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만듭니다 겹쳤죠 이 겹친 줄을 이 공간 원에 잡아당겨 줍니다 당겼죠 사다리 바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다리 매듭법 입니다 원을 만들어 줍니다 겹쳤죠 겹쳐진 윗부분을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집어넣습니다 되었죠 바에 연결해 주면 사다리 바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다리 바가 방법이 쉽습니다 자